탐욕이 있어야 그 탐욕을 다스리다가 육바람의 실력이 늘어요. 여러분 놀라운 사실, 여러분 위대한 도인들 있죠? 제가 장담하던데 명예욕, 권력욕, 성의욕 다 센 사람들일 거예요. 왜냐? 그 센 거를 다스렸기 때문에 레벨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. 애초에 약하죠? 그렇게까지 육바람을 안 써도 되니까 육바람의 실력이 안 늘어요.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역경이 약하면 그만큼 육바람의 실력이 덜 늘어요. 왜 안 써도 되니까? 아니, 좋은 집에 태어나서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. 육바람이 그렇게 안 써도 돼요. 인성도 착해요, 그냥. 남들이 다 잘해주니까. 잘 대해주니까 그렇게 못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그렇게 무난하게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, 이걸 꼭 좋은 것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. 애고 측면에서는 부러운 삶이 있죠, 그런 삶들. 근데 여러분, 너무 과하게 힘들다.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. 적당히 힘든 게 좋아요. 이겨내려고 육바람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격이 들어오니까. 또 방어도 해야 되고, 육바람의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난관을 이겨내기도 해야 되고. 그래서 이겨낼 만한 난관을 계속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근데 난관이 너무 세잖아요. 그럼 좌절해요. 육바람을 할 의욕을 잃어요. 난관이 너무 없죠. 육바람을 또 해야 될 의욕을 잃어요. 아니, 그냥 다 되니까. 그래서 여러분, 아까 나 기도만 하면 부처님이 다 들어줘. 그게 위험한 상태입니다. 육바람을 안 해요, 그런 사람들은. 왜 하겠어요?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왜 육바람을 하겠어요? 여러분, 결국 여러분, 직장생활 잘 될 때는 돌아보지 않습니다, 자신을. 안 될 때 여러분이 노노 뒤지고, 맹자 뒤지고, 강의 찾고 그런. 이상하다. 뭔가 난관이 온 거죠. 그런데 올바른 방식으로 돌파해보고 싶을 때 여러분은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때 육바람을 이리 좀 닦여요, 사실은. 그래서 좀 살만해지시죠? 안 해요. 그냥 하늘이 날 이뻐하나 보다,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. 그러다가 난관이 오면 어, 하늘이 이뻐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 들 때 그때 또 연구합니다. 왜 내가 하늘의 사랑을 잃었지? 어떻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지?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지해지지. 부모님도 나 사랑하신다 하면 부모님한테 효도 잘 안 하죠. 부모님이 좀 밀당이죠. 긴장을 좀 줘야 어, 뭔가 또 경각심을 갖고 움직입니다. 어, 이러다가 유산이 나한테 안 올 수도 있겠다 해야 이게 더 찾아가고 말투도 바뀌고 어, 하늘하고 미워 이런 긴장관계가 하늘이 밀당의 고수입니다. 여러분, 애고가 조금만 방만해지면요. 바로 딱 쳐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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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